챗GPT 이렇게 나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가 써보고 이게 뭐 헛소리도 많이 하고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겠지만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자기들이 영어로 학습을 한 GPT가 활용도가 꽤 높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이미 불과 몇 달 안 되는 사이지만 벌써 그게 우리가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이미 영향을 받았던 밑에서는 그런 변화가 벌써 일어나고 있다 이 앞에서 우리가 경제학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유형적이에요 인터넷 서비스 이게 뭐 하던 게 어디 가지가 않아서 그래서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생성형 AI가 지금 한창 관심을 끄는 그런 챗GPT 이런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가 진짜 우리가 알고 싶은 건데 그 전에 일반적인 기술 진보에 대해서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 주신 거죠 정리를 해 주신 거죠 정리를 해 주신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생성형 AI로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챗GPT가 선풍적으로 화제가 된 게 지금 1년이 안 됐어요 2022년 11월인가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막 본격적으로 얘기 들은 건 올해 초입니다 근데 무슨 영향이 분석은커녕 영향 자체도 이게 나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긴 해요 특히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주제가 제일 난감하죠 데이터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매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서 그 중에 일부를 좀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제일 흔한 방법론은 이게 어떤 직업을 보면 이 직업이 무슨 직무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교수면 학생들도 가르치고 교육하고 연구도 하고 외부활동도 행정적인 활동도 하고 외부활동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활동의 내용들을 쫙 한번 본 다음에 그 중에서 생성형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나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 이런 거를 분석하는 논문들이 꽤 여러 개가 나와 있고요 그렇군요 처음에 이제 그 연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는 하나 정도 있었는데 그새 여러 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게 제일 흔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실험적인 상황을 해서 이게 처음부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어떤 사람들은 채찍 PT 같은 걸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사람은 안 쓰는 상황에서 과연 퍼포먼스에 어떻게 차이가 나고 뭐가 달라지고 뭐가 그대로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실험적인 방법론이 있는데 돈 많이 들었겠네요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다수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아주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은 온라인 구직구인 시장 같은 데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한 논문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발빠릅니다 네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직무 분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에 뭐가 있냐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 초에 다 2023년이라서 이거를 뭐 쓰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여덟인지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3, 4월인가 3월인가 그때 이제 나온 건데요 이거는 이제 특히 주목받았던 게 오픈 AI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그 채챗PT를 만들어낸 오픈 AI 직원들이 같이 끼어서 연구를 한 그 연구라서 자기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분석한 결과는 그때 전체 직무에 한 직업적으로 보나 직무로 보나 다 비슷한데 한 14%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한 절반이 좀 넘는 56%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이제 뭐 아 그러니까 영향이 있구나 그런 정도인데 특히 우리가 관심을 끌었던 건 의외로 소득이 높은 직업일수록 더 영향이 더 노출이 되더라 그렇죠 이 생성형 AI의 특징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 그림이 소득의 가로축이 소득인데요 소득에 따라서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인데 소득이 낮은 거에서 높은 거로 올라갈수록 더 영향을 많이 받는데 다만 이제 조금 흥미로운 거는 중상위까지는 이게 이렇게 되다가 아주 최상위 소득군에서는 오히려 영향이 살짝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형태라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그러면서 아무리 채찌피티가 인간 흉내를 낸다고 하더라도 아주 과학적이거나 아니면은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한 그런 아주 최상위층이죠 그쪽은 이제 노출이 적고 그보다는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 글쓰기 단순 글쓰기 이런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었고요 그 추가로 비슷한 연구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한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이 뭐 루 라고 해야 될지 라우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분은 중국에 대해서 해봤어요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앞에 연구는 이제 미국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만큼 발전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은 어떨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 예를 들면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똑같은 분석을 이제 해봤더니 4%가 직접 영향을 받고 17%는 간접 영향을 받더라고요 훨씬 적긴 하네요 훨씬 적죠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생성용 AI는 고소독직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선진국 직업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만 하더라도 제조업 생산기지잖아요 그러니까 체즈피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사실 체즈피티가 굉장히 섬세한 로봇이랑 결합되지 않는 한 그렇죠 오히려 손을 쓰는 직업을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영향이 작고요 물론 중국 내에서도 대도시 금융권 이런 데는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 영향의 격차가 꽤 날 거다 라는 게 나와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민간기관이라서 그런지 영향을 받을 거라는 얘기가 좀 더 세게 영향을 받는데 이걸로 뭐 팔아먹어야 되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좀 상대적으로 더 세요 그래서 직접적 영향을 25%가 받을 거다 미국에 네 그렇게 얘기하고 전세계적으로는 평균 하나 좀 흥미로운 거는 이거를 전세계로 다 나라별로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전세계 평균은 한 18% 정도가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그림에 제가 빨갛게 표시한 게 한국입니다 한국이네요 네 한국은 꽤 높은 네 비교적 그래도 그 이머징 이코노미에 여전히 속해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파랗게 좀 진한 게 그 개발 그러니까 손진국이고요 디빌럽트 이코노미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하늘색이 이제 이머징 이코노미거든요 근데 이머징 이코노미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20% 조금 넘게 그러니까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도 꽤 영향을 받는 측에 속하는 그 와중에 아르헨티나 칠레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게 눈에 띄네요 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지금 폭풍 속에 있는 하여튼 산업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런 그 똑같은 비슷한 방법론을 써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그 직업의 분포 산업의 분포에 따라서 나라마다 차이가 날 거다 라는 그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는 한국에서 지난 11월 중순에 이런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됐고요 네 보도가 됐었죠 네 그래서 마침 그 얘기가 나왔길래 제가 또 그걸 입술에서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이제 따로 해왔는데요 신문지상에는 어떻게 보도가 됐느냐 하면 의사 회계사 변호사 안심할 수 없다 음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제일 먼저 직업이 없어질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왜냐하면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을 달아야 되니까 한국은행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조금 좀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선 방법론 측면에서 앞에 말씀드린 이 방법론이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스타일의 방법론을 썼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썼냐면 AI 특허를 봐서 AI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특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기술 발전이 많이 되는 그런 이제 아 직종 직무 그렇죠 그러니까 특허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의료에 관한 특허지 아니면 뭐 법률과 관련된 특허지 무슨 다른 뭐 생명과학에 관한 특허지 아 그러니까 AI를 이용한 그런 직무들 영역들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을 했냐를 특허를 통해서 본 거군요 그렇죠 특허를 통해서 그거를 보고 그거랑 직업이랑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와 관련된 AI 특허가 많이 나오면 아 의료 관련된 직업이 위험하다기보다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방법론 중에 하나긴 한데요 어쨌든 그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AI 노출지수라는 표현을 쓴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특허를 통해 본 AI 노출지수네요 네 그러고서 사실은 이게 절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예요 그래서 AI 노출지수를 쫙 구해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위 20% 내지는 25%의 직업군들이 뭐가 있느냐 제일 노출이 많이 되는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곱하기 그 직업에 종사하는 수 이래서 뭐 340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받는다는 거지 얼마나 받는다는 절대적인 얘기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영향의 정도가 특허 기술이 어디서 많이 개발이 되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영향을 주긴 주지만 그게 그 직업을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돈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특허가 많이 난다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기술 개발이 많이 되는 영역이란 뜻 이상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생성형 AI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특허 내용이 생성형 AI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AI의 이름을 달고 나온 것들을 쫙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채찍 PT 같은 생성형 AI 수준이 아닌 그렇습니다 AI를 표방한 생성형 AI는 아니고 AI는 AI지만 그동안 우리가 쭉 들어왔던 그 AI 전반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유의를 해서 보게 되면 이게 여기 그 표에 중간표에 있는 거는 일단 직업 소분류로 봤을 때 제일 상위에 노출되는 그게 어떻게 있느냐면 여기 뭐 하학공학기술자, 발전장치 조작원,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상위로 노출되는 직업이고요 하위 직업 노출은 뭐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아이가 손을 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이 결과를 보면 새로운 연구라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그런 기술 변화에 따른 연구하고 좀 일치되는 형태 큰 흐름으로는 그거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가 막 관심을 갖고 있는 그 AI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언론에서 이제 주목을 한 내용은 사실 각주로 조그맣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세세분류로 직업을 크게 분류하지 않고 세세분류로 들어가서 봤더니 뭐 의사라든지 뭐 회계사, 변호사 이런 쪽이 사실 이 그림도 그 기자분이 이거를 써서 그냥 봐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좀 어렵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위에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직업들이 노출도가 크다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이 예전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 판단하던 거를 지금은 AI를 이용해서 판단을 한다 판독 엄청나게 판독을 잘하게 됐다 네, 잘하게 됐다던데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꼭 사라지느냐 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의사들의 퍼포먼스가 그냥 더 좋아지는 거에 불과할 수 있고 기술의 도움을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스터디의 한계가 가장 큰 죄송합니다 한국은행의 한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경제학 연구 자체의 한계를 경제학자로서 제가 자백을 하는 건데요 가장 큰 한계가 규제나 어떤 진입 장벽에 대한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의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계사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은 늘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아무리 그걸 한다고 해도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 그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는 고려를 못한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정확하게 판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판독의 결과를 이게 이렇다라고 판정 내리는 사람을 의사로 제안을 해놓으면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한들 일반인이 거기에 쉽게 접근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의사, 회계사, 변호사 제일 먼저 없어질 거다 이거는 좀 과장이고요 오히려 그런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면 끝까지 가장 안 없어질 것 같은 직업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영향을 덜 받는 직업에 대학교 수급이 강사 들어가 있어서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별로 기술 진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죠 관심을 안 받는 게 특허나 이런 데서 소외됐어 소외됐어 이렇게 주로 직무 분석 결과에 내용이 많아서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생성형 AI가 노출이 많이 되는 직업이 그럼 뭐냐 아까 한국은행 스터디는 조금 지금 생성형 AI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오픈 AI에서 이것도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노출도가 높은 직업들이 대충 어떤 것들이냐 보면은 뭐 이게 이제 평가 방법 누가 평가를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맞아요 번역가, 설문조사 연구자, 시인 및 창작자, 동물과학자, PR 전문가, 수학자, 통신사무원, 블록체인 기술자, 속기사, 교정원 이런 분들이 노출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게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라는 게 이제 오픈 AI 스스로의 그런 연구 결과고요 다른 연구 결과도 조금씩 직업 차이는 있지만 크게 대략 어떤 류들이 노출이 되는지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간접적으로는 물론 이제 세무 전문가라든지 금융수리분석가라든지 웹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쪽도 영향을 받을 거다 라는 뭐 기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게 기자가 그 안에 이제 들어있을 거다 그래서 기자는 사실 레귤레이션이 와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받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만 그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뭐 다 전세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몇 가지 그 최근 연구 결과를 보도한 게 있는데 마침 이제 제가 그 제 레이다에 걸린 연구들도 있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너무나 잘 이거를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그거를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림이 아주 엄청 예쁘네요 네 네 우선 이 첫 번째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비록 1년도 안 됐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직업군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될 거냐 그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데가 어디냐면 어 글 써주는 사람 글을 우리가 이런 저런 이유로 프리랜서 라이터들이 있는데 그 글을 이렇게 뭐 이래서 뭐 요약을 해달라든지 뭐 번역을 해달라든지 그걸 통해서 뭐 소개문을 써달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외주로 주는 경우가 이제 꽤 많다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어 그 글 써주는 사람이 있구요 그 다음에 그림 그려주는 사람 이게 지금 나와 있는 AI가 뭐 뭐 달리니 미드전이니 해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막 그려주잖아요 그래서 외주로 그 그래픽으로 그림 그려주는 사람 이런 것들이 어 프리랜서 시장이 있어서 원래 그 인터넷에서 이거를 단기 구인 구직하는 그 시장이 있는데 챗집피티가 나온 이후 또 달리와 미드전이가 나온 이후로 이런 직업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을 했어요 했더니 여기 딱 보시면은 정말로 드라마틱하네요 네 드라마틱하게 챗집피티가 딱 나온 그 기점을 그 전에는 그냥 그 수평선 근처에 쭉 있던 그 구직 비율이 확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영향이 상당히 지금 벌써 이미 발생을 하고 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작가 등등이 엄청나게 길게 파업을 했었고 거기에 이제 배우들까지 가세를 해서 꽤 그 미국 내에서는 주목을 끈 파업이었었는데 이 프리랜싱 시장이 이렇게 가시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게 그 파업하는 걸 좀 이해하게 된달까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노동시장의 큰 변화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급격한 변화였다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겠다는 게 좀 공감이 들리는가 사실은 저희가 챗집피티 이렇게 나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가 이렇게 좀 써보고 아 이게 뭐 헛소리도 많이 하고 아 이건 뭐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겠지만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그 자기들이 이제 영어로 학습을 한 그런 GPT가 활용도가 꽤 높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고 맞아요 그 분들이 이미 불과 몇 달 안 되는 사이지만 이게 불과 이 챗집피티가 나온 이후로 한 3, 4개월 2023년 4월까지의 데이터를 본 거거든요 근데 벌써 그게 우리가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이미 그 영향을 받았다 네 밑에서는 그런 변화가 벌써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로 보자면 조금 더 디테일로 이거 이제 실험 연구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두 가지 연구인데 두 가지 연구 다 비슷한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성용 AI가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고용을 대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대체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의 직업 자체에 영향을 주는 그건데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줄까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실험실 연구 같은 걸 했는데 이제 왼쪽은 뭐냐면 보스턴 컨설팅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랑 보스턴 컨설팅에서 이제 협업 연구를 한 건데요 보스턴 컨설팅의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한 800명 정도 그것도 굉장히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이 GPT4 이거는 GPT4입니다 GPT4를 한번 쓰게 해 조금 본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GPT4를 쓰는 경우와 안 쓰는 경우 컨설팅 잡이니까 얼마나 하이페잉 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생산성이 왕창 드러났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은 안 쓴 경우 빨간색은 쓴 경우거든요 생산성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 차이가 뭐냐면 저성과자에 대한 생산성 향상 능력이 매우 크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스턴 컨설팅 폼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거의 뭐 세계적으로 상임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근데 그 와중에 저성과자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저조한 분들이 있고 퍼포먼스를 원래 잘하던 분들이 있는데 둘 다 생산성 향상이 일어났지만 상대적으로 저성과자였던 분들이 훨씬 퍼포먼스 향상도가 높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빨간색 막대기의 높이가 상당히 근접해졌잖아요 비슷해졌죠 네 비슷해졌습니다 그럼 이건 써야 되는 거네요 그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다는 거는 확실히 이제 쓰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GPT4가 뭘 많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많이 도와줘서 컨설팅 작업을 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근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그걸 통해서 결국 누가 더 베네핏을 얻느냐를 봤더니 옛날에 일 잘하던 사람들은 이미 일 잘하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뭐 도움을 많이 받는 건 아닌데 옛날에 좀 저성과에 속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해서 비슷비슷해진다는 그 안에서 오른쪽 그림도 비슷한 겁니다 오른쪽 그림도 비슷해서 이게 파란색이 컨트롤 그룹이고 빨간색이 이제 실험 그룹인데 이 밑에 보면은 그 왼쪽으로 갈수록 그 로우 스킬 그러니까 이 스킬 레벨이 낮은 사람이고요 오른쪽에 갈수록 스킬 레벨이 높은 사람인데 아 그러니까 이 막대기로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선으로 이제 옮겨 놓은 거네요 스킬 레벨에 따라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다른 컨텍스트에서 라이팅을 한번 시켜보고 아 라이팅이요 예예 그러니까 그 지필을 시켜봐서 그 지필의 수준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거의 같은 결과인데요 네 거의 같은 결과입니다 그 지필 수준이 낮았던 그러니까 둘 다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수준이 높았던 사람은 이미 수준이 높았던 사람은 큰 차이가 없고 뭐 차이가 아예 없게 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수준이 낮았던 사람들이 향상효과가 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잘 하던 사람들은 불만스러워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맞습니다 쟤랑 나랑 별로 이제 차이가 없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나름 정책적 시사점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약간의 평준화 효과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상향평준화긴 하잖아요 상향평준화긴 하지만 과거에 잘하던 사람들이 오히려는 좀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상향평준화지만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의 그런 격차가 조정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페이를 비슷하게 받으면 GPT한테 얼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날름 자기가 다 먹나요? 뭐 오픈에이가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요 당연히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으니까 많은 기업과 조직에서 이거를 다 받아들이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잡이 없어지는 것만 걱정할 게 아니라 걱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오히려 기대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내부의 그런 구성의 변화 같은 게 나온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또 성과보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 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결국은 챗GPT나 GPT4 같은 게 왜 잘할 수 있느냐면 기존에 잘하던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그거를 약간 전파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잘했던 사람들은 인센티브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레벨이 떨어지는 하향 평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이 데이터 얘기하면서 내 데이터는 내 거고 그래서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쓰고 싶은 플랫폼에서 내 데이터를 보겠다 이런 아주 초보적인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데 지금 저 말씀 들어보니까 그 고성과자 같은 경우는 내 데이터를 네가 학습하는데 쓸 수 있게 하겠냐 마느냐라는 것조차 굉장히 예민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슈들이 꼭 우리 직업이 없어지냐 마냐라는 그런 아주 원초적 레벨 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형태의 직업과 그 내용과 그 안에서의 어떤 분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흥미로운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흥미롭기만 하고 위협적이지는 않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대로 될지 고성과자로서 좀 걱정이 되시나요? 아닙니다 전혀 저는 별로 이렇게 프로러플 많이 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 흥미로운 얘기고 핫 이슈인데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흥미거리로만 볼 게 아니라 정말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들도 가져와서 업데이트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